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독일 종합물류기업인 도이체포스트 DHL이 1분기에 영업이익 7억 2천만 유로를 거뒀습니다. 한화로 8,8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이익입니다. 매출액은 147억 6천만 유로를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.8% 성장했습니다. 전자상거래와 소포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관련 부문 매출액이 3.6% 증가한 약 41억 유로를 냈습니다. 국제특송 매출액은 시간 지정 배송 서비스의 성장과 긍정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 12.5% 증가한 32억 4천만 유로를 일궙습니다. 또 공급망 부문 매출액은 12.4% 상승한 39억 4천만 유로, 포워딩 사업부 매출액은 7.6% 성장한 약 37억 9천만 유로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 올해 DHL 그룹은 30억 5천만 유로에서 32억 유로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KSC 뉴스 김단아입니다.